시 청사 광장 앞에는 미가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검은머리 전당이라 불리는 이 건물은 중세 길드 상인들이 회의와 숙소용으로 만든 것이란다 검은머리 전당은 이집트 출신의 성 모리셔스를 존경해 그의 형상을 문양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이 검은머리 전당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됐다 검은머리 전당 앞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됐다는 장소가 표시돼 있다 1510년 빌드 상인들이 이곳에 트리를 세우고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전해진다